이번 시간에는 어린왕자에 나온다고 잘못 알려진 격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이름 유래에 관해 검색해 보면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이 작품에 나오는 항해사 스타벅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점에 착안해 붙인 이름, 이렇게 설명하는 문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보면 모비딕에는 스타벅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창작의 중요한 원리인 미메시스, 모방이죠. 이 미메시스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격언의 출처가 시학이라고 적은 인문학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학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겨짚은 것이죠. 신문기사의 그 칼럼 중에 이런 것이 있더군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바다를 동경해야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생택시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얘기다. 문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죠? 둘 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생택시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네, 뭐 비슷한 소스에서 재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SNS나 블로그에도 자주 인용이 되는데요. 생택시페리의 어린왕자 중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내용은 비슷한데 살이 조금 덧붙여진 것 같네요. 그 다음 리더십을 잘 표현한 문장으로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리더십을 잘 표현한 문장으로 생택시페리의 어린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 인용됩니다. 영어권 문서를 검색해보면 주로 어린왕자의 작가 생택시페리가 한 말이라고 인용하는 문서가 많더군요. 그런데 뭐 프랑스어 자료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건 없더군요. 프랑스어로 된 문서들에도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의 글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물론 없고요. 그냥 생택시페리의 말이라고만 인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왕자를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바로 눈치를 채겠지만 어린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조차 없죠. 처세의 지혜를 표현하는 이 구절은 생택시페리의 다른 작품들과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요. 유사한 내용이 실려있을 법한 작품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작가가 생전에 발표하지 않은 그 미완성 원고를 편집하여 출판한 성채. 작품의 원제인 시타델은 요새처럼 만든 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성채라는 작품에 그 비슷한 분위기의 구절이 나오긴 합니다. 이 성채라는 작품은 군주가 등장을 하는데요. 훌륭한 통치에 대해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된 소설입니다. 인간은 각자 견고한 자기만의 성채를 지으며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인데요. 세계에 대한 통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교훈적인 삶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본문구절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조 표시한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는 거처를 누가 억지로 지을 수 있겠는가? 벽돌이나 돌 무더기, 기왓장에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있을 수 없다. 나는 건축가다. 나는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다. 침묵으로 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 혼자일 뿐이다. 단지 재료에 지나지 않는 흙을 논리적인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창조자의 형상에 따라 내가 반죽하고 있다.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원동력인 나라는 인간을 키워나가고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미지 그리고 사랑인 것이다. 성체여, 나는 그대를 하나의 선박과 같이 지었던 것이다. 나는 순풍에 불과한 시간 속에다 그대를 못 치고, 돛을 메고, 닷줄을 늦추었노라. 배 안에서 살게 되면 바다는 내다볼 수 없는 것이다. 가령 누가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바다는 선박의 장식에 지나지 않는 한 부분이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챘다. 우선 배를 건조하고 상인들에게 행장을 차리게 하고 인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신전을 세우는 일이 기뇨한 일이라고 알려주면 그 후부터는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욱 값진 것과 스스로를 기꺼이 맞바꾸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면 화가, 조각가, 판화가, 금은 조각사들이 탄생된다. 영원히 남을 작품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당대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소망을 지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건축술과 필요한 규칙을 가르쳐주어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성체를 읽은 독자나 비평가가 작품에 나오는 바다라든지 배, 재료, 지음, 건축, 건축술, 창조, 정신, 사랑 이런 말에서 영감을 얻어 배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재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한 사람과 열망을 품는 것 이런 감상을 문장으로 남긴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택시페리의 글을 읽다가 라는 취지였는데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택시페리는 이라고 재인용되고 덜어 어린왕자를 지은 생택시페리는 으로 인용되다가 생택시페리의 어린왕자 애는 으로 왜곡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상상에 따른 추정일 뿐입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